우리 어머니 관상을 봤을 때 제가 어머님은 아들 두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얼굴만 볼 것 같으면 서방 없어요 관상만 볼 것 같으면 서방이 없어요 서방이 없는데 아들은 있어 그러니까 이혼하신 분이야 이혼하신 분이야 서방은 없는데 아들은 있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시집살이도 좀 했어야 돼 결혼을 하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각종을 지키기가 어려워 남편이란 사람이 자상하기보다는 내 편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엄마가 시집살이에서 맘 둘 곳이 없거든 결혼하는 그 결혼 생활이 바보 아닌 바보로 살아야 돼 시키는 말이나 잘 들어야 되고 이혼은 잘했어요 애들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힘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혼 잘했다고 힘들게 하셨어도 거기서 이혼 안 하고 살면 너희는 머슴이야 머슴 응 애들은 중학교 때 응 중학교 때 그러고 나서도 중학교 때인데 지금 애들 나이를 두면 서른세 살 서른한 살이에요 지금 아드님 나이들이 응 그 안에도 엄마는 맘만 먹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얼마든지 갈 수 있어 내가 건강이 되고 맘만 먹으면 그러니 한 번에 족하지는 않아 그 이혼세 되면 적어도 두 번 또는 세 번은 꺾어야 돼 두 번 그런데 우리 엄마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면 자 귀가 안 들리신다고 해서 제가 목소리를 흰밑게 키우고 있어요 귀가 잘 안 들리시지만 귀만 안 들리시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허리인들 멀쩡하세요? 관절인들 멀쩡하세요? 안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허리인들 멀쩡하세요? 관절인들 멀쩡하세요? 그런데 어머니 심장 그리고 심장 콩팥이지 콩팥 콩팥과 그 다음에 이 심장 기능이 굉장히 약해 있어요 저하되어 있어요 그러니 건강상에도 많이 좀 몸이 자유롭지는 못하다라는 건강한 분이 못돼요 지병 있으세요? 약 드시는 거 있으셔야 할 텐데 많아요 많죠 이거저거 이거저거 많죠 그게 특히나 이 두 부분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다른 문제들이 많거든 어떤 어떤 약을 드세요? 저기 베체트라고 희귀병 희귀난치성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약을 먹으면서 스테로이드를 먹으면서 스테로이드에 오는 부작용들 고혈압당로 고실증 그 다음에 종합병원이네 뭐 내과 외과 정행외과 다 있네 엄마 여섯과 그러니까 여섯과에 걸쳐서 몸땡이는 하나인데 병원에 가면 무슨 병원 투어하고 오셔야겠네 맞아 그래요 그죠? 무슨 이런 몸으로 엄마가 생계형으로 돈 벌기도 어렵네요 지금 아파하고 돈 못 벌어요 그쵸? 내가 이렇게까지 아파서 돈을 못 벌기 시작을 한 게 자 정미생이니까 나이를 따질 것 같으면 올해 나이로 이제 50 해가 바뀌어서 58세가 되는 거예요 양력 나이는 58세가 되는데 내가 아프기 시작한 건 49 이후부터는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몸이 힘들기 시작을 한 게 한 10년 세월 좋게 가까이 되신다 올해 11년 근데 10년 정도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해수를 10년이든 11년이든 어쨌든 그때부터는 우리 엄마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무슨 뭐 병을 수집하듯이 올해 하나 생기고 내년에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기고 이런 식으로 병을 수집하듯이 이렇게 늘어요 근데 엄마 금방 뭐 목숨자에 문제 온다? 단명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계속 지지지지지지 병을 이렇게 끌고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내 운기만 볼 것 같으면 나는 올해 뭔가 터전을 옮겨라 하는 수예요 영업이나 장사를 하고 있다면 가게도 옮길 수 있는 혜우년 ini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면 집도 옮겨라 하는 해운연이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 이 몸뚱아리로 무슨 가게를 하실 분도 아니고 어디 품파리를 하실 분도 아니고 엄마 주거지가 분명하게 잘 안 보여요. 엄마 주거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고 있다가 영수 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사주 하나 더 주신 거는 85세로 되어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아버지 이분이 영주에 계시고 아버지인들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 올해가 조금씩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귀도 어둡고 눈도 좀 안 좋고 많이 아픈 거는 이제 다 많이 아프대요. 헛파를 많이 바르고 사십니까? 올해는 특히 몸으로 치는 삶제예요. 지금 아버지가. 원래는 올해는 특히 몸으로 치기 때문에요. 작년 동짓달부터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상간부터 아버님은 건강이 내가 마음으로 내 뜻으로 어거지로 이겨내기에는 가면 갈수록 진짜 천근 만근이 올라서기 때문에 건강이 이 상태로 갈 것 같으면 6월, 7월 음력으로 양력으로는 7, 8월 요쯤 될 것 같으면 아버님이 정말 바깥 거동하시거나 거동만 겨우 하시든지 아직까지는 아버님이 일하셨어. 조금 조금 일을 하셨거든 텃밭이든 뭐든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 일신 하나 움직이는 게 다라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올해부터는 날삼제수에 형살까지 얻고 계시는데 특히나 상문집 상갓집에는 갔다 오시면 안 돼요. 문상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명을 재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갓집 가시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아빠의 큰아버지가 만약에 안 좋은 일이 겪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이 집 안에는 소상이 지금 줄초상이 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줄초상에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상갓집을 안 가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집 안 상이 났을 때 친부리 상이 났을 때 본인은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는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다. 이 연세 되신 분 다른 거 볼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우리 엄마가 올해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 이제 삼재가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삼재는 엄마한테 아홉 수까지 같이 들어와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드는 삼재에 아홉 수까지 같이 들어오는데 정미생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만큼은 안 좋다. 우리 엄마한테 내가 돈을 쥐고 있다면 금전적으로 조금 손재가 나거나 그래요. 그런데 내가 사회생활을 할 것 같으면 사람들 간에 부딪힘이 있거나 좀 우한이 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사회생활도 안 하죠. 금전진 것도 넉넉지 않아서 손재를 크게 일으킬 것은 병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순부터 내년으로 접어들면 숨쉬는 것도 버겁고 혼자 병원 가는 것도 참 더 버거울 수 있겠다. 아버지도 아버지고 본인도 본인이고 두 사람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 그러니 올해가 됐던 내년이 됐던 내가 지금 이렇게 주거지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때문에라도 주거지를 어딘가에 옮겨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올해 하순 또는 내년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네요. 제 말이 이해 가십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지금부터 심각해지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원 가까이 또는 아들 가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주거지를 정착을 하시는 이동운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병원 가까이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탁 이제는 왔다 갔다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야. 딱 여기 이렇게. 그러면 아빠한테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죠. 아들이 데려가기 이전에는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 지금도 그래갖고 동생들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하다라는 거예요. 더하다라고 보겠고요. 지금 이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장가 간 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 만약에 장가를 갔다면 안 볼 건데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 엄마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특히나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엄마랑 약간 많이 비슷하고요. 생일이 우선 같잖아요. 아니네. 아니네. 응. 6월 5일이고 엄마 양띠 띠가 갔구나.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 여자 없다 소리 안 나와요. 여자는 내가 맘만 먹으면 사귈 수 있는 아이예요. 여자 못 사귀진 않아요. 오히려 많이 사귈 수 있어요. 짧게 짧게 여자 못 사귈 아이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없을지 몰라도 여자 못 사귀어 봤어요. 첫 아이가 한 번도 엄마가 알기로 첫 아이가 여자를 못 사귀어 봤어요. 한 번도 사귀는 거 없어요. 모태 솔로 모태 솔로예요. 아니 얘 사주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신미생이에요. 응? 신미생이 6월에 났어요. 응. 역마가 되게 커요. 이 친구한테는 사주 안에 역마가 커요. 그래서 안정적이기보다는 불안정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조금 약간 소극적인 면이 좀 있어 보여요. 성격 자체에 그리고 말을 다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못 사귀는 사주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도화가 있기 때문에 도화랑 화개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응? 내가 많은 사람을 오히려 거쳐갈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을 엄마가 모태 솔로라는 거는 정말 정확하게 아세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엄마 앞에 데려온 여자가 없는 건 아니고요? 말 없기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엄마 어머니는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고등학교 때 한 두 명인가 그렇게 아주 짧게 사귀어 봤대요. 그냥 사귀는 게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갔대요. 그리고는 없어요. 진짜 저 직원은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지금 같이 있는 아들이 큰 아들이에요?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엄마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있으면 사귀라고 연주도 가입고 그런 거 말고 따로 살아야 돼요? 이 아들이 하나가 없고 열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은 모든 게 다 잘된다고 하면 여자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없고 열은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그 배필궁이 이렇게 딱 딱 악구가 안 들어가요. 원래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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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게 제일 좋잖아요. 한 사람만 잘 만나는 게 근데 한 사람은 만나는 한 사람 만나는 복은 적고 열 사람 스칠 복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연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엄마랑 많이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찍 결혼시키지 말라고 그래갖고 네. 한 사람 만나서 편안하게 사는 복은 적은데 대신에 짧게 짧게 스치는 복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근간 몇 년 상간에 여자가 없는 것은 깊게 더더욱 못 사귀는 것은 우리 엄마가 그 하나의 여자궁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잘 맞는데 이 흥업이 맞는데 이거인가요?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아드님께서 어머니한테서 자유로워지면 따로 나가셔야 돼요. 따로 나가셔야 돼요. 같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지금은 마누라궁으로 들어와 있어요. 왜냐? 몇 년 상간에 어머니가 마누라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상태로 엄마가 엄마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얘 몫이 되고 얘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의 사는 그 현상에서는 당신이 엄마지만 이 4주 안에 마누라 역할이 돼버려서 장가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불과 몇 년 상간에 유독 더 그런 거거든요. 몇 년 상간에 엄마가 몇 년 상간에 아들한테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5, 6년 상간에 근데 그때는 두 번째 아직 이혼하고 같이 나와서 하니까 둘이 뭉쳐서 같이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그 상황 때문에 그게 5, 6년 정도 돼요. 그 상황이에요. 맞죠? 그 5, 6년에 우리 엄마가 아들하고 엄마 아들이지만 사주를 푸는 게 지금 부부금으로 품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딴 여자를 못 만나요. 아들이 딴 여자 만나서 잘 살길 바란다면 아들 인생에서 엄마 빠져주셔야 돼요. 혼자 내가 혼자 알아서 하셔야 된다고 아파도 경제적인 것도 내가 뭐 움직이는 것도 그리고 아들 살림살이나 이런 것도 아들은 아들 스스로 하셔야 되고 엄마는 엄마 스스로 한 집으로 한 집에 같이 있는 게 그렇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언제쯤 이렇게 한다. 그런데 아주 빨리는 그거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아들한테 의존하고 한 집에 같이 살고 아들이 아들이 또 엄마를 막 이렇게 닦아주고 이러면 이럴수록 아들은 딴 여자 못 만나요. 결론 지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아들이 여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성격 성향이 약간 소극적인 면은 있고 말을 적극적으로 표현 못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만 여자 못 만난 아이도 아니고 그 전에 모태솔로 이거는 택도 아닌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5, 6년 상간에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5, 6년 상간이 더욱더 너와 아들이 깊어지지 않았냐는 거야. 거리적으로나 맘적으로나 제가 아프니까 많이 특히나 먼저 그 두 번째 서방하고 이혼하면서 더 이렇게 둘이 따로 나와 살게 된 게 5, 6년이라면서 그러니 너라는 사람이 이 아들 사주에는 당신하고 똑같아 이게 엄마다 아들이다 남자다 여자다 라는 것만 틀리지 사주의 속성이 너무 똑같아 하나가 너무너무 어렵거든 그런데 열도 스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종 배필궁은 아니죠 배필복은 아니죠 그런데 이 하나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하나가 제 역할을 못해 엄마 서방에 없었어? 있었잖아 하지만 서방 노릇 제대로 못해서 결국에는 엄마 이혼했지 마찬가지로 이 아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마누라궁이라고 어쨌든 들어와 있는 게 어미가 들어와 있어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내 마누라 아니잖아 그런데 사주를 풀어먹고 있어요 지금 마누라 역할로 들어와 있어 그래서 아까 전에 제한테 다른 데로 하는 그런 그래서 옮기시는 옮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옮기셔야 된다는 거 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웬만하면 엄마가 동생들이나 차라리 다른 자식들도 있잖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도움을 받으실 것 같으면 똑같이 도움을 받으세요 어느 한 사람만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병원에 가건 움직이건 뭐 하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동생 도움도 받고 형제들 있으면 형제들 도움도 받고 큰아들 도움도 받고 작은아들 도움도 받고 이렇게 좀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생들이 많이 이렇게 얼마나 얼마나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거의 계속 동생들이 연주할 때 이제 데리고 가고 병원에 또 이제 이게 시간이 맞으면 같이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좋은 아들한테서 조금 빠져주시면 아들이 훨씬 더 여자 만나고 여자 못 만나서 걱정이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여자 더 만날 거고요 그리고 아들이 직장이 없는 아이가 아니에요 직장이 많이 떠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년에 가면 무언가 조금 직장이 내가 불안정한 요소는 있는데 꼭 이직을 할 마음은 쉽지 않아요 우리 아들 자체가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을 좋아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년쯤에 들삼제수에 이동훈이 들어서 조금 있는 자리가 불편함이 생기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는 있지만 25년도에 생겨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성격 성향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불편하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는 아이는 아니다 그리고 24년도로 볼 것 같으면 우리 그 아드님 큰 아드님 같은 경우에 특별한 그런 이슈가 없습니다 돈을 번다든가 시험을 뭐 본다든가 시험 보고 오려고 생각하는 것도 없을 뿐더러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24년도에 아드님한테 특별하게 볼 게 없고요 지금 둘째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는데 이 쌍둥이 아들 쌍둥이 둘째네 둘째 둘째가 이제 쌍둥이잖아요 개띠고 사머리 일생 근데 얘네 낳고 나서 이제 엄마가 가정궁이 깨지는 거예요 얘들 낳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가정궁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 자체가 편부 편모 또는 양모 양부를 두라고 그랬어요 둘째 이 쌍둥이들이 개띠가 3월에 진단에 나서 충사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사실 쌍둥인데도 서로 잘 성격이 자꾸 부딪혀야 돼요 토닥토닥토닥 성향도 많이 달라야 되고요 성향도 많이 달라야 되고 근데 조금 쌍둥이인데 완전 똑같은 쌍둥이는 아니에요 생김새도 약간 좀 달라요 약간 형제라 닮았다 이 정도지 성격만 완전 다른 게 아니라 생김새도 약간 좀 다르다 쌍둥이지만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식이 뛰어나다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공부를 잘했을 아이들로 보이지 않는데 엄마 공부를 풀어가고 있는 거 아니죠 얘네들은 기술이 있어야 돼요 두 놈 다 기능 기술 기능 기술 기계밥을 먹든 기능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장사꾼으로 풀어가야 돼요 영업직이나 기능 기술이 없으면 장사꾼으로 풀어가야 돼요 지금 애들 뭐하고 있어요 둘째는 건설 쪽에 그거 뭐라 감리 감리 두 놈 다 두 놈 다 같이 똑같이 같은 회사는 아니에요 똑같이 올해는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총살이 들어서 두 놈 다 사주가 하나잖아요 올해는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올해는 스트레스가 좀 많고 그렇다고 해서 몸이 다칠 수라든가 아니면 뭐 관제수 손제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애기들이 관제수 손제수 이런 것은 없는데 구설이나 사람들 말과 말 사이에서 시비 다툼 그런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좀 있고 이 아이들이 지금 올해 그리고 내년 이제 후년에 갈 것 같으면 내년 후년에 갈 것 같으면 얘네들은 무언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문서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 후년쯤에는 결혼운도 따라 들어요 문서운이 들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두 놈 다 결혼 얘기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사귀는 여자친구는 있는데 결혼 얘기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결혼을 올해 안에 한다 소리 안 나와요 근데 애들이 엄마 아빠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모습 행복해지면 그런 가정을 못 봐서 결혼에 대한 그것도 생각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자식도 안 날락하고 내 자식이 나도 자기들처럼 그런 기분 외롭게 할까 봐 아직까지는 그냥 그래요 생각이 그래서 늦어지긴 하는데 내후년쯤 가면 이제 제대로 문서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언가 자격증도 취득할 거고 그리고 결혼원도 그때 들어선다 올해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어머님 건강 많이 안 좋아지게 생겼다 방법이 없구나 이미 늦어서 건강이 치기 시작하는 게 사실은 내가 그랬잖아요 49 이후부터 무슨 병을 모으듯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다고 근데 뭔가 신을 엎었어요 엄마 신벌전이 있어서 네가 그렇게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신주단지를 내모셨는지 신을 엎었는지 신을 건드셨는지 47수에 또는 46수에 구술하셨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신벌전으로 인해서 49부터 엄마가 병을 모아들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두째 신랑하고 결혼하면서 그거는 이제 애기 놓기 위한 그건데 이런 데서 기도갖고 애기 놓으려고 단지 이거 하다가 무서워갖고 했잖아 단지 하다가 무서워갖고 어쨌든 엎었잖아 뭘 엎어요 엎기는 이번에는 저희 가갖고 이번에는 했어요 그러니까 했잖아 그래서 너 뒤지게 지금 병을 모으고 있다고 뭔 말을 하면 말기가 통해야지 점을 보지 응? 내가 단지를 엎었는지 신을 엎었는지 어디 가서 구술 잘못했는지 너가 신을 건드려서 지금 신벌전으로 정확하게 내가 얘기를 하잖아 49부터 너는 병을 모으기 시작을 한다고 그 원인이 신을 건드려서 벌을 받아서 지금 병들이 모아왔는데 그것을 고치거나 막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 근데 지금부터는 병세가 가속도를 붙는다 아들 첫째 아들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두 눈 크게 뜨고 보시려면 아들한테 얽매이거나 기대는 것을 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둘째 신랑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려고 항아리를 모시다가 어쨌든 절에 가서 엎었다며 그게 바로 내가 항아리를 엎었다는 신벌전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돌아가십시오 건강 조심하시고요